그때 제일 마지막 20대 후반에 곰팡이가 좀 많이 있었던 반지화방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세바시의 글을 투구해서 세바시 무대에 올라가서 15분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심한들 씩씩하게 저자이고요. 그리고 근로성장연구소 부대표 김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로성장연구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주로 책 출간 컨설팅을 도와드리기는 하는데요. 좀 다른 업체도 그런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저희는 이제 글쓰기를 그냥 진정으로 좋아하고 글쓰기를 약간 즐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글쓰기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클래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고전 독서 모임 이런 것들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함께 글을 쓰면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 연구소를? 저희 연구소는 작년 9월달 정도에 오픈을 해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작가님 이제 유튜브 인터뷰 하려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세바시에 나오셨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세바시에서도 단순히 출연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들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것들을 하신 거예요? 세바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바시 대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세바시에 출연하셨던 그런 강연자들이 직접 강연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들을 수도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배움터 같은 공간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2기부터 4기까지 세바시 대학 학우로 있었고요. 학생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세바시에 글을 투구해서 세바시 무대에 올라가서 15분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학우로 있다가 그 학생과 교수를 이어주는 중간 퍼실리테이터라고 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세바시 렌즈에서 에세이 수업 기초 글쓰기 수업 오픈해서 이제 티처도 된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세바시에서도 활동하시고 근로산장구소에서도 활동하시고 네네 티처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무심한듯 씩씩하게는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탄생을 한 책은 아니었고요. 그냥 글쓰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좀 잘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직접 하고 있는 육아였어요. 육아 이야기와 20대에 저의 실패했던 그런 과거 이야기들을 합쳐서 저의 에세이 집이 나오게 된 거죠. 저도 이번 에세이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를 보면서 작가님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젊은 시절들을 보냈는지 그 낱낱이 되게 솔직하게 써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이런 글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어디에 쓰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브런치에다 썼죠. 브런치에다가? 네네. 그 전에는 뭐 글쓰기 아예 안 하셨던 건가요? 네. 20대 때는 글을 아예 안 쓰고 결혼을 하고 둘째를 낳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20대의 저랑은 많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20대 때는 저의 소비를 이제 책임지느라 바쁜 그런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느라 바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 두 명을 낳고 나니까 성실한 이제 회사원인 남편이 생겨서 아 제가 먹고 사는 일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걸 하지 않는다면 난 뭘 하고 싶지? 라는 질문을 그때 처음 던졌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글을 썼던 게 20대 때 제일 마지막 20대 후반에 곰팡이가 좀 많이 있었던 반지화방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썼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조금 더 제가 글쓰기 실력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더 생활에 맞닿아 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닿이는 것에 대해서 써야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유가글로 이제 바꾼 거죠. 소재를. 유가글로 이제 소재를 바꿔서 브런치에 계속 쓰신 건가요? 네. 반응이 폭발적이었나요? 어땠나요? 엄청났어요. 바꾸자 맞아요? 한 그 뒤로 한 8개 정도 글을 쓰고 난 뒤부터는 제가 글을 쓰기만 하면 다음 포털 사이트 메인에 계속 올라가서 원래는 조회수가 0, 1, 3, 많으면 3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10만, 20만, 30만, 60만 이렇게 글마다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주 그 다음 포털 메인에 글이 걸리면서 그걸 이제 지금의 출판사의 편집자님이 발견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직접 그 글을 모아서 투고를 했습니다. 작가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어떤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글로 여권해서 정말 그 에세이 작가가 이제 되신 거잖아요. 지금 또 글쓰기를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시고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그냥 작가님처럼 브런치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글을 써가지고 작가님처럼 뭔가 에세이 작가가 되고 싶다.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세이 작가가 되는데 엄청난 글쓰기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좀 독특한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독특한 시선이 있으려면 일단 좀 시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잘 보고 잘 듣고 잘 만지고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휴대폰 이 유튜브 보실 때만 보시고 나머지 땐 좀 내려다 놓고요. 직접 세상을 제대로 집중해서 보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죠. 그럼 작가님은 그 브런치에 그 글 한 편 쓰실 때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글 한 편 쓰는데 한 저는 두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쓰신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 빨리 쓰는 편인 것 같아요. 한 줄도 못 쓰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그런 분들에게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글 쓰기는 어차피 자기만의 어떤 돛담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가는 그런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도 없고 누가 잘 썼고 못 썼고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다가 난 이 목적지가 아니고 난 저기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라고 하면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자신이 목적지를 바꾼 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나다운 글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잘 쓰는 에세이는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만의 독특한 시선이 잘 담겨있는 글. 그러니까 나다운 글. 나의 관점이 잘 들어가 있는 글. 그럼 예를 들어서 작가님 책에 있는 내용도 좋고 혹은 브런치에 글은 올라갔지만 책에 실리지 않은 내용도 좋은데 그런 작가님이 말씀하신 독특한 관점, 나만의 관점 이런 걸 잘 살리는 글이 있었을까요? 소개해 주실 만한? 브런치에는 이게 글이 있었는데 제 책에는 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전체 조회수 1등이었거든요. 할머니가 키운 애는 딱 티가 난데 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할머니가 키운 애는 딱 티가 난데 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교회에 갔다가. 그리고 그걸 놀림삼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듣고 우리가 각자 키운 모습으로 아이들은 할머니가 키운 아이라서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다 티가 나는 거 아닐까?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의 결말을 내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소한 거지만 듣고 아 그래 할머니가 키운 애는 다 티가 가 아니라 그 말을 한 번 더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고 자기만의 관점을 거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작가님은 딱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작가님의 생각이 딱 떠오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걸 글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 바로 드시나요? 아니면은? 네네. 바로 소재로 써야겠다 이거를? 그냥 그 말이 뭔가 좀 주의 깊게 들렸으면 저의 내면이 살짝 출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재빨리 메모를 해놓죠. 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걸 재해석 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 결국은 작가님 살아온 그 삶을 에세이에 담아내신 거잖아요. 작가님은 이 책을 보고서 읽는 독자분들이 어떤 걸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각각의 사람이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냥 저의 어떤 계속된 실패와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무능하고 쓸모없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이야기 안에 제가 들어가면서 나라는 인물도 하나의 이야기 속 인물이라는 것을 그냥 스스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책에는 저 말고도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봤었던 아주머니, 아저씨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인물들도 다 소중한 어떤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글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저는 제대로 그걸 완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글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이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고유한 존재? 네네.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유한 존재를 느끼라는 말이 닿을 듯 안 닿을 듯 하거든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못했어요. 엄청 못하고 그리고 1교시대부터 6교시대까지 계속 소설책만 보고 소설책을 보든지 자든지 그냥 그 수업 선생님은 그냥 배경음악일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굉장히 무능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판단을 내렸었어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쓰다가 나 과거의 저를 보면요.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야기 속 인물 보고 우리가 이 주인공은 너무 무능해. 너무 모자라.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이 인물은 칸트면 칸트는 이런 인물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시선이 작가님 학창시절 때 돌아가면 쟤는 뭐 수업 시간에 뭐 맨날 딴짓하고 그냥 공부 안 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부를 못 하니까 난 망했어.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사실 잘못된 거고 나는 그냥 수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학생이야. 이게 정확한 시선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